정말 그 고가의 장비에서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스마트 방송의 문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세상은 하나로 간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페이스북의 라이브 기능을 써서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세상입니다 이제 여기 페이스북에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 채널이 되면서 여러분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화면이 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혼자서 파워포인 슬라이드를 놓고 지금 이런 카메라 앞에서 제 방입니다 방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제작도 또 이야기를 남기기도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누구나 스튜디오만 만들면 무한한 컨텐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이 주인이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스크린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잠시 전에 했던 이 스튜디오 방송 개인 노트북에서 했던 그 방송과 또 이렇게 회의실에서도 여러분이 회의하는 것이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가는 M 스튜디오 혹은 I 스튜디오로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하는 것 또 방송국을 만들어서 조금 더 낫게 조명과 음향과 이 환경을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실도 이제는 방송국이 된다 하는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멋져졌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에 있는 것처럼 전세계 어디서나 이런 스마트 방송을 보게 되는 돈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소식을 전세계에 보내고 또 그것이 영원히 역사와 함께 남겨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이 그림에 이렇게 그 뭐 단순한 스튜디오를 전세계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1시간 혹은 30분이면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그린 스크린에 간단한 조명에 책상과 그리고 이 모니터를 다는 콘솔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세상과 소통하는 시스템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복잡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스위처를 놓고 카메라를 놓고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PD가 있어서 기획을 하고 아나운서가 와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괌이 방송 장비를 20년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 여러가지 복잡한 것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장비를 운영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작은 공간 어디든지 방음도 안된 공간에서 또 여러분의 환경의 일반 조명 하에서도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니의 약 천불짜리 카메라를 가지고 이 장비를 운영해서 이와 같은 크로마 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이것이 회의실에도 교실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다양한 스튜디오 환경을 여러 장면의 씬으로 이렇게 왼쪽을 보이거나 지금 페이스북에 나가고 있는 방송의 장면을 보이는 환경이거나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환경을 보이는 다양한 카메라맨들이 작동해야 되는 환경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12개의 카메라 씬과 4개의 독립된 카메라를 스위칭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감히 혼자서 마우스만으로 하고 스튜디오 공사도 1시간 반이면 만들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책상을 조금 낮게 하고 조명을 낮게 하면 더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강의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2017년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다름이 아이스튜디오로 나누어 나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호텔에서도 교실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회의실에서도 녹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이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그 이야기를 남기기 위한 메시지를 작은 공간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프로세딩 북을 가져가거나 기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프레젠테이션이 녹화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는 방법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제 노트북 여기에 있는 이 노트북에 있는 화면과 또 제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 있는 페이스북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카메라 인풋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가상의 공간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의 얼굴과 스튜디오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이 큰 얼굴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보이게 하는 이러한 장면 전환이 필요한 강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장치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고 이 장치가 정말 쉬워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5분, 10분이면 어느 정도의 PD가 하는 것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은 여기 와서 봐도 같은 비디오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은 VR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으로 만들어져 녹화될 수 있다 이 사이버 공간의 비디오들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우리 대대손손이 볼 수 있는 비디오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들은 실시간으로 압축이 돼서 전송이 되는 모든 과정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림은 단지 아름다운 비디오를 여러분 공간에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구글과 또 이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툴에 이용하는 하이웨이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실에서 하는 강의 칠판을 하는 강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컨버터 아이스튜디오에서 멋진 방송으로 만들어집니다 비록 이것이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아이스튜디오라고 V스튜디오 방송국에 4천만원 5천만원이 한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이 그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학교에서의 무한한 강의와 여러분 회사에서의 많은 정보가 매일 스마트 세상으로 펌핑이 되는 무서운 마케팅의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교 방송에서조차 이렇게 뒤에다가 100여개 사진을 놓고 학생들이 와서 강의하는 학교 방송들을 보았습니다 이 정말 멋진 방송국 방음시설도 되고 스튜디오도 되고 조명도 있고 카메라가 있는 공간에 여러 학생들이 와서 교실로 하던 방송을 전국에 약 7만 8만원의 학교에 있는 이 방송국들이 이제는 저희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만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 세상으로 선생님 혼자서 학생들이 누구나 와서 방송을 하면 교실은 물론 핸드폰으로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로 이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소통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의 스튜디오는 이렇게 허잡한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도 여러분이 나누는 메시지는 충분히 어떠한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운영자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스튜디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존 버그만 우리 KBS에서 잘 알려진 플립러닝의 전도사 미국의 플립러닝을 소개한 이 존 버그만은 이런 허잡한 저희 전시장에 새벽같이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서 이곳에 와서 밀라노에 방송을 찍고 싶다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 버그만은 이 방송 중에서 정말 새로운 이머시브한 방송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어느 팀플 강의를 하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스마트 학회에서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화면에 비디오가 나오게 하고 그 비디오를 다시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 화면을 지금 한 30명이 봤지만 이 비디오를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학회 비디오를 통해서는 수십배, 수백배의 사람이 보게 되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을 여러분들은 실제로 감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런던에서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학회에 보내주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바야흐로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도 학생들이 교실에 있지 않아도 서로 질문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을 질문과 발표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증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름은 스웨덴 루드백 학교 학생들과 일산 무연 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세계 최초로 원격 수업을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보는 수업 장면과 루드백 학생들이 보는 장면의 똑같은 강의실을 구현함으로써 이제는 교실이 한 곳이 아닌 스마트 세상이 함께 연결되는 세상으로 되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코엑스에서는 교육부 산업부 주관으로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전 세계 10여 국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국의 발표를 다름이 아이스튜디오로 하였고 이 장면을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 보는 것,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이렇게 한 곳만 보면 선생님이 커질 때는 선생님이 커져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고 다시 화면을 볼 때는 화면이 커져서 자연히 이곳을 보는 것을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옆방에서 전 세계 10여 군데에서 오시는 외국에서 발표하시는 분을 코엑스 안에 원격으로 데모를 보여드림으로써 이곳에서 보는 화면보다도 선생님이 안 계신 곳에서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방송을 퍼스널 컴퓨터에 중형 컴퓨터를 담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있다고 하면 이런 대형 방송국을 여러분 노트북과 컴퓨터에 담는 퍼스널 스테이션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 비디오를 보이는 이 새로운 문화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 실시간 라이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